저희가 수입하는 맥주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입하는 맥주들은 쌈비구엘 새 맥주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쌈비구엘은 다들 잘 아실 거고 세브라자 네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쌈비구엘은 다크 라거 제품이 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네스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기네스는 A 제품인데 세브라자 네그라는 라거 제품이 있다 다크 라거 제품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스위트한 감도 있고 향은 커피향도 나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